오늘은 소고기 탑설로인 캡 오프 부위를 사왔어요 이 부위는 안심 옆에 붙은 소의 엉덩이 쌀이에요 움직임이 많지 않아서 안심 다음으로 부드러운 부위에요 보시면 지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아요 우선 고깃결 방향으로 크게 썰어 줄게요 결의 반대 방향으로 썰어 줘야 고기가 부드러워 지거든요 고깃결 방향에 맞춰서 담아주세요 이건 오늘 먹을 거에요 이렇게 두께요 깜짝놀봄 소금 깜짝놀봄 소금 깜짝놀봄 소금 깻잎 물에 소금 끓는다 물에 소금 어묵 계란물 모래시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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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체맛 바람을 넣어줍니다 소금 참기름 소금 소금 계란 소금 고기가 쫄깃쫄깃하고 맛있네 고기가 쫄깃쫄깃하고 맛있네 고기가 쫄깃쫄깃 rum 그렇게 먹었죠? 불닭볶음면을 throughout the light 해먹는 단계 마다리 재료를 같이 해먹는다 오이 소스 파 고기 완전 부드럽다. 고기 완전 부드럽다. 파, 소금, 설탕, 후추냉이가 다녀를 잘 섞어준다. 겉에 한번을 안 뿌려줬다. 깻잎도 기울이치고, 양파, 고기, 기운, 고기를 부ya. 계란을 부담아. 멸치고추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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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간장 고춧가루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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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도 묻을 거 아쉽네 물을 쌀고 묻을 거 아쉬워 흙 비쌈 물을 쌀고 물을 조여 물을 자리를 쌀고 양념장 계란 양파 청양고추 계란 조금 심심하다 모짜렐라 모짜렐라 음! 개운하다 이거 두부면 완전 괜찮다 음!